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18모의고사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바원 강의 있죠? 그거에 이제 브록으로 같이 되는 모의고사 강의인데요. 그래서 올바원과 함께 동시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찍어 올립니다. 지금은 이제 6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이 봉투 모의고사 이거 이제 입고되는 건 6월 20일 다음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소개를 지금부터 이제 좀 하고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받자마자 쭉 푸시면서 선생님의 해설강의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모의고사 갑니다. 이 뒤에 배경이 이렇게 나뭇잎 같은 무늬 돼 있는데 이게 18이라고 써 있는 거야. 18, 18. 이걸 18이라는 말이 좀 욕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18이라고 발음을 좀 해줘. 알겠지? 18모의고사. 자, 이건 내가 올해 새롭게 준비한 강의고 이제 연초부터 이거 할 거다라고 컨셉도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알 거예요. 기대하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 정말 이거 웬만하면 다 하세요. 알겠죠? 미리 얘기할게. 올바원을 내가 여건상 못 듣는 학생들도 18모의고사만이라도 단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이따 다 설명할 텐데 개념형 모의고사도 있었거든. 진짜 그 6월 모평에 효과 좋다는 얘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좋은 점수 받은 애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많이 얘기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거 열심히 한 애들 나중에 한번 보자. 9월 모평에서 좋은 점수 받을 거라고 나는 거의 확신해. 알겠지?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겠다. 자, 18모의고사는 어떤 컨셉이냐? 원래 수능 생명과학 1은 20문제잖아. 근데 최고난도 가학위도 문제와 되른변이 문제 이 두 문제를 빼고 나머지 18문제만 구성해가지고 모의고사 훈련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이 가학위도와 되른변이는 왜 빼느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물론 가학위도와 되른변이가 최고난도로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긴 해. 예를 들어 갑자기 올해 수능 봤더니 가학위도가 너무 쉽고 다인자가 너무 어렵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여태까지 계속 봤을 때 가학위도와 되른변이는 항상 어려웠어. 알겠지?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한 것뿐이야. 일부 회차에서는 조금 내가 조금 바꾸기도 했어. 이거 18모의고사 10회 분량인데 조금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가학위도와 되른변이가 어렵다라고 전제하고 최고난도 이 두 문제를 빼고 나머지 18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한번 공모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 18문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18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최고난도 두 개 빼고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자율신경이라든지 연역적 과학탐구 방법에 대한 거지 생태계 문제라든지 방어작용 문제라든지 그냥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알지? 그게 열쇠 문제 내외로 나와. 꼬박꼬박 한 2, 3년 동안 열쇠 문제씩 나오더라. 6월, 9월 수류까지 합쳐가지고 이 정도 문제 이거는 18문제에 다 들어가. 이건 여러분들이 후딱 풀 수 있지. 그리고 준킬러 5문제가 있어. 이 준킬러에 해당되는 주제는 잘 들어봐. 핵형 분석. 이건 좀 많이 쉬워. 그리고 세포 매칭. 이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리고 근수축. 흥분의 전도, 속도. 그리고 복대립 유전. 다인자 유전. 복대립과 다인자를 섞어서 해계방식하게 되는 유전.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확률계산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런 거. 하여간 대략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주제의 그 유형 문제들이 있다고. 그것들 중에 5문제는 준킬러로 보통 나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인자인데 갑자기 어렵게 낼 수도 있어. 군수축인데 너무너무 어렵게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최고란대로 올라갈 수는 있어. 하여간 근데 여태까지는 이것들이 준킬러 수준이고 개념용은 쉬운 수준이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것들 얼마 전에 봤던 6월 목표까지 합쳐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18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로 예상하고 준비를 했다 이거야. 이 18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잡자 이거지. 지금 단계에서. 6월, 7월, 8월. 알겠어? 이거를 확실하게 잡는 대신 가계도와 두륜 변이는 조금 나중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이거야. 모의고사 훈련할 때. 가계도 두륜 변이는 아예 공부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상크스랑 올바나 하면서 이거 공부 다 해. 근데 모의고사 훈련할 때는. 알겠어? 그래서 이 18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18문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아도 2등급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리고 잘하면 1등급도 가능합니다. 왜? 근거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직 지난번 6월 모평 등급 것이 확정으로 평가안이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지난 6월 모평에 가계도 17번과 19번 되는 면이 두 문제를 틀려도 여러분들이 1등급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틀려도 2등급도 가능했어요. 근거가 있다고. 심지어 작년 수능은 어땠는지 알아? 지난 6월 모평보다 작년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 한 두 문제 정도 더 어려워. 작년 수능은 여러분 수능 시험지 작년가번 있으면 한번 봐도 돼. 16번 유전인데 확률 계산 문제 있어. 중간 유전 2개 있고 복대립이 있는 거. 정말 최고는 한도 문제였어. 17번 돌연변이에다가 매칭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19번 독특한 가계도야. 이 세 문제 다 틀려도 1등급이 가능했어. 42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었거든. 그리고 그 세 문제 중에 하나를 틀려도 하나만 틀렸을 때 전체 11문제는 다 맞고 하나만 틀렸을 때 1등급은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100분위가 만점이나 하나 틀린 애들이랑 다 100으로 똑같았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보장됐던 게 작년 수능이야. 알겠어? 작년에는 4개, 심지어 5개 정도까지 틀려도 2등급이 나왔었다고. 근데 나는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겠다 이거야. 두 문제 틀려도 2등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2등급이 확정이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 중에 조금이라도 풀다가 찍었어. 1등급도 가능하다 이거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생명과학 1 어렵지. 그런데 어려운 게 독특하게 단계적으로 문제들과 실력 향상이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어. 이 개념력 문제, 열쇠 문제는 금방 잡아요. 웬만한 열정, 열이만 열이 열정도 아니다. 그냥 성의만 있으면 진짜 이거 한 달만 공부해도 이건 잡아. 알겠어? 그러면 이게 4등급, 3등급은 그냥 나오는 거야 이거는. 거기다 준킬러 문제 이 정도까지 잡아주면 열여덟 문제 잡아주면 이거는 2등급 잘하면 1등급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래서 이 정도 잡는 거를 개념력 모의고사 앞에 이따 설명 다시 할게요. 그거 2월 달에 나온 거. 그거 잡아서 단계 첫 스텝 모의고사 훈련할 때 이거에다 준킬러까지 합쳐서 열여덟 문제 잡는 게 투 스텝으로 해서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의고사 훈련을 하자 이거지. 알겠어? 선생님 그러면 이 가계도 되는 변이 모의고사 연습은 언제예요? 그걸 엄청나게 뒤에 많이 있지. 지금 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시즌 1, 2, 3, 4, 5 24회분 모의고사가 또 있긴 해. 알겠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계적, 효율적 모의고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 18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고 총 10회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80문항이에요. 올해 새롭게 출시했어요. 선생님의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선배들 작년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그런 새로운 강의입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백호연구실 그리고 우리 백호 저와 우리 연구들이 자체 제작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개념형 모의고사 있죠? 2월달에 벌써 나아있었던 거 거기랑 문제 하나도 안 겹쳐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 다 반영했고요. 6월 모평 문제까지 다 반영을 합니다. EBS도 반영했고 다 반영합니다. 올바원 문제와 달라요. 알겠죠? 이거는 올바원의 부교제, 브로그로, 부교제로 여러분들이 다치 공부하라고 기본 컨셉은 그렇게 잡았고요. 근데 이것만 단독 구매도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올바원을 혹시 못 듣는다. 그런 친구들도 이것만이라도 꼭 연습하시고 9월 모평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 그러면 수능 때까지는 이거 꼭 공부했으면 좋겠어. 자기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느낌이 좀 오지요? 그리고 선생님 올바원 해서 1,8 모기고사 봤는데 너무 좋아서 9월 모평 내가 잘 봤는데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 구매했던 친구들 재구매도 가능합니다. 비타민 그 페이지에서 교제 단독 구매 가능하게끔 다 해놨어요. 알겠죠? 자, 활용법 이거 중요합니다. 잘 봐. 1,8 모기고사 내가 할 거야. 마음 먹은 친구들. 내가 1등급 만점 목표야. 난 정말 좋은 학교 갈 거고 나는 의학계열 이런 데 의체 한약서 이런 데 갈 거야. 그런 애들. 정말 만점 아니면 안 돼. 아까 내가 작년 수능 세 문제 틀려도 1등급이라고 했지만 등급 갖고 정시에서는 대학 가는 게 아니고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로 가는 거거든. 그럼 하나를 더 맞았다 덜 맞았다 만점과 하나 틀린 거 두 개 틀린 거 좀 달라요. 물론 백분위는 하나 틀린 것까지 같긴 했지만 그래서 최대한 더 많이 맞는 게 중요해. 자,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1,8 모기고사를 세게 훈련을 하면 좋아. 그래서 이 18문제를 회차당 20분 만에 다 푸는 거로 목표로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용 모의고사 2월 달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지. 13문제를 내가 5분, 6분, 7분 만에 풀라고 하거든. 얘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알겠어? 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2등급만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시로 갈 거고요. 최저 등급 2등급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시기가 늦어서 내가 1,8 모의고사를 10월 달에 알게 됐네요. 2등급 목표로 해요. 그런 친구들은 회차당 25분 정도 목표로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25분. 25분 해놓고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계도 도유른변이를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18문제를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시간 정도로 여유는 남겨두자 이거지. 알겠지? 그리고 이 1등급 만점 목표인 친구들은 이 10분 동안 18문제를 완벽하게 다 잡고 나머지 10분 동안에 가계도 도유른변이를 잡으러 가야 돼. 알겠어? 10분 동안 두 문제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해놓습니다. 알겠지? 매 회차마다 이렇게 하자. 이거야. 자, 모의고사 프로그램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모의고사도. 선생님의 인력 커리큘럼이 본 강의들도 단계적이죠. 예를 들어 이 개념 강의들 있잖아요. 기본 개념 강의들 섬기한, 섬기한 그게 겨울했고 그 다음에 이 유전과 같은 고란도 문제 풀기 위한 스킬 강의 상크스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올바운과 파이널 이런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도 세 단계 이렇게 돼있다고 보면 돼요. 모의고사도.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이건 벌써 상크스 부록으로 해가지고 30회분이 2월달에 나왔다 그랬죠. 정말 좋아요. 이거 아직 안 해본 사람들 이거 꼭 하세요. 문제도 되게 많아요. 30회분. 각 회차당 열쇠 문제 내외로 돼있는데 열쇠, 열넷 뭐 이렇게 돼있을 거야. 열쇠 문제 내외로 돼있는데 이 문제들을 6분, 7분 이내에 푸는 거 훈련을 내가 시켜놨다고. 자,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제 6월, 7월, 8월 여름에 올바운 브로그로 나오는 1, 8 모의고사 이건 10회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개념형 열쇠 문제 중킬러 5문제 앞에 다 얘기했죠. 18문제를 하는데 20분 내지 25분.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 봉투 모의고사 시즌 1, 2, 3, 4, 5 총 24회분입니다. 물론 지금 시즌 1은 5월달에 벌써 나왔어요. 시즌 2, 3는 7월, 8월 각각 나올 거야. 완성형 20문제입니다. 가게도 들은 면이까지 있기 때문에 최고 난 도입니다. 실제 수능과 비슷한. 나중에 시즌 4, 3, 뭐 3, 4, 5 가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 최종 완벽한 실전 전략 짤 수 있는 훈련용으로 요걸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기 상황에 맞게 시기에 맞게 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 프로그램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형식은 6월 20일 날 교재가 입고됩니다. 입고, 받고 여러분들 시간표 계획에 맞게 모의고사 풀어주시면 좋겠고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풀어도 되고 하루에 두 개 풀어도 되고 자기 상황에 맞게 웬만하면 지금 6월, 7월, 8월에 보는 친구들은 9월 모평절에 다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회차당 그리고 주요 문항 30분 정도로 내가 해설할 거야. 18문제 해설 다 하지 않아.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의미 있는 문제 위주로 내가 30분짜리 정도 해설을 10개 회차니까 10개 정도의 강의로 올릴 겁니다. 매주 2회씩 올릴 거고요. 그럼 10회 분량이니까 5주만에 다 끝나겠지요. 아마 7월, 중순, 하순 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려줄 거고 전부 다 지금처럼 카메라만 보면서 스튜디오 강의로 해설을 할 겁니다. 자, 봉투에 담겨서 들어갑니다. 봉투에 봉투에 그래서 봉투보의고사랑 형태는 비슷해요. 형식은 형태는 봉투에 들어가 있고 10회분이 들어가 있고 4페이지짜리 시험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4페이지짜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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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3회 해가지고 10회 분량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 거기에 해설지도 정답과 해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이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아요. 해설강의 필요한 거 어렵다 그러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OMR 카드도 들어가니까 옮겨쓰는 거 연습까지 해두시고 요렇게 수능과 비슷한 형식 다만 시험지로 돼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더 편할 거야. 왜? 저 4페이지 수능이다 그러면 20문제가 들어가잖아. 내는 두 문제가 빠져. 여백들이 좀 있어. 풀이할 시간도 좀 풀이할 공간도 다 여유는 있을 거야. 알겠지?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렇게 구성돼 있고 다시 한 번 올바원 강의 듣는 친구들 본교제와 같이 구입해서 병행해서 올바원 강의와 함께 쭉 같이 따라오는 걸 강력추천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내 상황이 좀 다르다. 비타민 교제에서 단독 구입도 가능하게 해놓을 거고 그리고 이 올바원 강좌도 따로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구입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요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 8 모의구사 강의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